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여섯 번째는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인데 개별 수요 곡선이란 건 뭐냐면 그 시장의 어떤 경제 주체에 한 명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이 시장에 5명의 소비자가 있다면 이 5명 모두의 수요를 모아서 곡선으로 그린 게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선생님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은 개별 수요 곡선입니까? 아니면 시장 수요 곡선입니까? 자 그동안 봤던 것은요. 우리가 뭐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곡선을 도출했죠. 그거는 개별 수요 곡선을 여태껏 얘기했다. 제가 가끔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슨 시장 수요 곡선의 개념도 섞어서 했지만 그냥 그동안 핵심 주제 6 이전에는 개별 수요 곡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핵심 주제 7부터는 그때부터는 시장 수요 곡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시험 문제에는 개별 수요 곡선의 어떤 식을 주어줘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하려면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수평합을 해야지 시장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그 요령은 여기서 주어진 식을 Q로 정리해라. 그 다음에 더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곡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도출해놨냐면 이미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제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이고 소득도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연관제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재화의 대체제나 보완제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뭐 광고 그 다음에 인구수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함수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여기 조그맣게 적었는데 Q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이거죠. Q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다 나열해놓고 이걸 식으로 만든데 그게 이제 함수되고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펑션 해놓고 P, 그 다음에 M, 대체제의 가격, 그리고 보완제의 가격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이 수요 함수를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수요의 법칙은 가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일정하다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P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싹 다 뭘로? 상수로 놓고 그죠? 뭐와 뭐와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만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식이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문자 Q로 일부러 적었어요. 왜냐하면 Q, 이 개별 수요 곡선은 E-P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개별 수요 곡선의 수요 함수예요. 여기 상수 E 부분에 나머지 것들이 싹 들어가 있겠죠. 그죠? 우리 4강 보충해서 배웠었던데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수요 곡선은 이런 개별 수요 곡선의 그냥 합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수평 합입니다. 이게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이거는 식을 가지고 직접 제가 더해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야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공급 곡선도 유사합니다. 유사하게 이렇게 공급 곡선의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합을 더해야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공급 곡선이 이런 수평합이 가능한 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것도 특히 단기에서 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나중에 뒤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수평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평합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자, 여기 어떤 시장에 있는데 A와 B라는 사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A라는 사람과 B, 두 사람만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수요량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죠. 그래서 이 수요곡선은 DA, A의 수요곡선이고요. 이 수요곡선은 DB니까 B의 수요곡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A는 100원일 때 3개 소비하고 그리고 B는 100원일 때 5개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원이면 3 더하기 5니까 8개가 수요량이죠. 그러면 50원일 때는 어떻습니까? 50원일 때 A는 6개 소비하고 50원일 때 B는 10개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50원일 때는 6개 더하기 10개니까 16개가 50원일 때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죠. 그러면 이거의 수평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가격대에서 몇 개의 시장 전체는 몇 개의 수요량이냐 이거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수요곡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100원일 때 8개라고 그랬죠? 100원에 8개 50원일 때 16개니까 16개 그래서 두 점을 이으면은 이 DM, 마켓이에요. 마켓 시장 수요곡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시장 수요곡선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이게 핵심 문제 1, 2번인데 이거를 잘 푸셔야 돼요. 자, 동일한 효용을 갖는 8명으로 구성된 시장이래요. 그러면 시장 전체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동일한 효용을 갖는다는 얘기는 8명 모두 수요함수가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개개인의 수요함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개별 수요함수에다가 8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뭘 강조했냐면 이 식을 봤더니 이게 P는 이렇게 나왔죠? 이러면 안 돼요. 뭐로 정리해야 된다? Q는 이렇게 정리해야 돼. Q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해도 8을 곱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거 지금 식이 P는 80-4Q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Q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4Q 이렇게 넘긴 다음에 80-P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요. 그럼 양변에 4를 곱하... 아니, 4...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야지 이제 Q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게 Q는 4분의 80이니까 20이겠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을 곱해야 되죠? 양변에 8을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여기만 8을 곱해야지. 그러면 이제 시장 수요 곡선 Q, M은 여기에다가 8을 곱하니까 160-2P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Q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A와 B 두 사람으로 구성된 시장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뭐냐면 아까는 하나의 개별 수요 곡선을 줘가지고 이거를 8로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유형은 이 사람들의 수요 함수를 각각 이런 식으로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Q로 정리를 해야 돼요. Q로 먼저 근데 지금 이거 둘 다 뭘로 주어졌어요? A의 수요 함수와 B의 수요 함수가 둘 다 P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Q로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면 자 이 P 보세요. 이거를 Q로 정리하면 먼저 그러면 QA는 QA는 1-P가 되겠고 이것도 이제 Q로 정리해 볼까요? 이거를 Q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0.5QB는 자 이거 칠판을 좀 자 이쪽에다가 이거를 Q로 정리하면 0.5QB는 2-P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QB로 정리하려면 QB는 양변에 2를 곱해서 4-2P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했던 게 QB는 4-2P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Q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를 서로 더 해줘야 돼. 그럼 더하면 QA 더하기 QB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QM이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그죠? 그럼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것은 이 놈과 이 놈을 서로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3P 그래서 답은 뭐냐면 QM은 5-3P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꼭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왜 했냐면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어. 지금 만약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는 QA QB로 줘가지고 QM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 문제는 이 AB를 안 줄 수가 있어요. AB가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Q는 1-P Q는 4-2P 해놓고 이거 두 개를 2Q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아셨죠? 2Q 해놓고 5-3P 나오면 이걸 또 2로 나눠주는 막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얘네 둘이 더하면 QM이 되잖아요. QM이 양변을 이거 두 개를 2Q로 만들면 절대 안 돼. 이 문제에서 조심하실 거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답이 만약에 지금 이걸 다시 쓰면 Q는 5-3P가 답이잖아요. 근데 지문을 찾아보면 이건 없어요. 이건 없고 또 어떻게 내냐면 이거를 P로 정리해서 P는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5분의 3분의 1Q 이렇게 답안지에는 있어요. P로 정리한 값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은 시험 문제에 나왔다 하면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Q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할 때 이 Q 이 Q가 다른 Q예요. 다른 Q를 해서 더하면 시장 수요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 Q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풀어놓고 틀리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에서 시장 수요곡선을 구하는 법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그런 균형점 찾는 시장의 균형 찾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